네,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11월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D-17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파트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남는 기간 동안에 일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요, 지금 하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도요, 지금 이쯤 되면 거의 자습으로 돌릴 거잖아요. 아침에 학교를 가자마자, 또는 N수생들 학원 오자마자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밥 먹기 전에 수학을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영어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탐구를 공부하고요. 저녁 먹고 나서 부족했던 거 다시 공부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몸을 수능에 맞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11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도 수능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몸을 3주 정도는 우리 익숙하게 만들어 와야 되지 않을까?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길 바래요. 내 몸을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겠다.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과목까지도 수능에 맞추겠다. 이 정도 프로의식은 있어야 17일 동안에 성적 올릴 만큼 올리고 한 등급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딱 포인트 집어드리는 건 오늘 장문도끼 공부하자. 이 장문도끼 41, 42번이 이건 1등급 학생들도 종종 틀리는 문제예요. 특히나 42번 같은 경우에 자, 밑줄, 낱말 문제가 정답률만 따지면 빈칸하고 비슷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만약에 40번 틀리면 빈순삽 중에서 틀리는 게 거의 나오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도 똑같죠. 아직 빈순삽 아닙니다. 그러면 아, 이거 중난도 유형까지는 내가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읽는 순서만 바꿔도 정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기, 승, 전, 결의 장문도끼는 기와 결을 먼저 읽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고 들어가면 41번만 쉬운 게 아니라 40번 답이 보입니다. 배분의 경우에 우리 문제접근의 원리에서 콕 집어서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문도끼 유형 한번 내가 씹어보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장문도끼 문제접근의 원리 장문도끼 41, 40번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다운 받으셔서 꼭 장문도끼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동 공부는 유제하되 아, 하루에 한 유형씩만은 부셔버리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음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왜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과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이제 공부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공통적 사항이니까 꼭 장문도끼 공부하시고 우리 꿈에 조금씩만 더 다가섭시다.